안산 반월공단 에서요 서브모터 수리 들어왔습니다. 성국동 에서요 오버레이 강화마로 lpm 제조설비에 들어가는 서브모터 입니다. 커터날이 자꾸 동작이 오작동 된다 그래서요 재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단이 안된다고 해서 수리 들어왔습니다. 스테이터 내부가 이제 하우징이죠 베어링을 잡고 있는 하우징이 유격이 발생돼서 자꾸 내벽이 갉아먹어서 잘 되다가 안되다 잘 되다가 안되다 어느 쪽 부활을 먹으면 자꾸 알람이 발생돼서 수리 들어갔습니다. 수리 끝났고요 바로 공모팀장님께서 소나타를 끌고 오셔서 픽업해 가신다고 하셔서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